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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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벡 더버 뿅 지니지니 친구들 안녕 저희가 오늘은 덮과 더버가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화인 만큼 제작자님이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서로의 속마음을 꿰τur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더빙을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의 모습이 아닌 짧은 애니메이션을 더빙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고고! 첫 번째, 데이트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일단 만나보게 만나보는데 아, 왜 이렇게 만나보라던데 맞다, 차는 괜찮은데? 아이고, 닦고, 아이고야 넥타이 잘 됐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맞나? 사진이랑 맞는 것 같은데 키스해 줄래요? 키스요? 너무 좋죠? 이빨은 닦았겠지? 처음부터 너무 도전적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전 메리예요 안녕하세요, 저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시시네요 주문하세요 먼저 하세요 치과 사라고 했으니까 스테이크 정름되겠지? 스테이크 하나요 너무 비싼데 뭘 먹어야 되지? 저, 저기, 저는 저, 그 아, 듣지도 않고 가버리네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시간 열려고 스테이크 지키려고 했는데 아,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 아, 뭐야? 아, 그냥 웃어줘야지 어, 아니, 아니, 저, 그, 이빨에, 어, 그 에? 파인가요? 아, 실례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아, 부끄럽게, 이게 뭐야 아, 네, 네, 네 아, 일단 식사해야지 아, 진짜 이미 망한 것 같은데 고기엔 후추지 후추나 뿌려 먹어야지 뭐 하시려는 거야, 지금 후추추? 후추추?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양이 없나? 후추추? 아, 뭐야 저거는 아, 내 뽕 어, 내 뽕 아이, 먼저 귀... 아, 어떡하지? 아, 으익 일단 봤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어야겠다 하, 하, 아, 네 아,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서 하신다구요? 아, 저는요 Однако, 어... 어어 latter... 두 frustration 어, 저건... 안돼... 아, 까짓 휴하... 아, 이게 뭐야 이미 망했어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가지 마세요 저도 사실 저도 제 머립니다 머머리라고요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나 때문에 저렇게 용기 냈는데 정말 멋있는 대머리네요 저희 다른 데 갈까요 그런데 제 뽕은 어떡하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 놓고 가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하하하 덥더더 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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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명순 1회 친구들! 안녕! 안녕! 저는 아직 헷갈려 제가 더비인가요? 재벌자님이 너무 눈치 주는데 제가 더보죠? 더비지 도맨더부터 모른다고 한 거 재미 위해서 그냥 농담 해본 거고 진짜로 몰라요. 아니야, 진짜 안 와.